친한 동생이 술집을 하는데 그 친구의 후배였던 거예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합석이 된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옆자리였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다리 한 번만 꼬아주시면. 잘 안 꼬어요. 강경 씨, 강경 씨. 강경이 저를 꼬고 있고.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허벅지에 손을. 지금 자네 분이요? 네. 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상자가 보면 조금 너무. 좀 수위가 센 스킨십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그 둘만 라라랜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구름성을 받는 것 같아요. 만나자 완전 팍 터졌군요. 서로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지금 뭐 이현복 셰프 연배에서는. 손 좀 이해되기 어려워요. 이현복 셰프 때는. 손을 어떻게 허벅지 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보로 이렇게. 마음을 전해받고. 뒷배원 아저씨가. 그럼요. 뒷배원 아저씨가. 뒷배원 아저씨 계십니까. 네. 편주화 속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하는데. 저희 장모님만. 유도 모두 쓰시는. 그러니까 또. 장모님 세대는 또. 근데 강기 형씨가. 계속 눈치를 줬으니까. 용기를 내신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잘 들어온다. 좋아. 좋아. 어떻게 눈치를 줘야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가 먼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기 형씨의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 예. 분명히. 남자가 언제 눈치 많이 줬을 거예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는 건데. 이제 표정에서. 직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네. 허벅지로 꾸욱. 눌러주셨습니다. 아. 아이고. 아. 근데 아주 추웠나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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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상황하시네요. 저런 얘기까지 가느냐. 그래야 다리 끄고 가서. 이야. 이게 정말. 쉽게.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영화 같은 상황인거죠. 영화 같은 상황인거죠. 영화 같은 상황인거예요. 그렇죠. vẫn 늘려주시면서. 들어올 땐 너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아. 하. 하하하하